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년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 청년백수 그냥 쉬었음 이거와 관계된 유튜브 영상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뭐 1년 전 2년 전부터 그냥 쉬는데 쉬는 이유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쉬었음으로 표기가 되는 거지 그런 청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늘어났대. 그런 청년이 그래서 그냥 쉽니다. 청년 또 늘어난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초기를 빼면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SBS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들고 왔는데 사실 뭐 말이 재밌지 이거 되게 슬픈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쉬는 청년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5월달 집계된 거 2024년 기준이죠 39만 8천명이 그냥 쉰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1년 전보다 1만 3천명이 늘어난 거지 나이는 15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됐는데 거의 40명에 육박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은 1년 전보다 23만 명이 적어졌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은 23만 명이 적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냥 쉬었음이라고 적은 청년들은 1만 3천명이 더 올라간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중국의 탕핑족 같은 그런 느낌이지 눕는 게 젤리다 벌렁 눕자 약간 이런 탕핑족이라고 있거든 중국에 그냥 드러눕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한국의 탕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얘네들이 2020년 5월 코로나 초기 때 완전히 거의 다 샷다운 내렸을 때 그때를 빼면 역대 최대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심각한 상황은 맞지 그리고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구직 단념자도 월평균 38만 7천명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구직을 그냥 단념하는 거지 그리고 이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31%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냥 쉬냐 쉬는 이유가 뭐냐 돈 벌어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쉬는 이유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였냐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이게 제일 높게 왔어 32.5%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지금 와서는 대기업 못해도 구급공무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 사무직 인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또 생산직이나 이런 쪽은 또 인기가 별로 없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청년층 상용직 근로자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되게 신기한 게 2020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10%가 떨어졌어 10.6%가 그리고 2021년, 2022년 조금 개선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거든 2022년에는 17.6% 근데 또 2023년에 원하는 일자리는 2024년에는 굉장히 줄어든 거야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지? 청년들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 자체가 적단 말이야 적기 때문에 뭘 해도 좀 뭔가 이제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뭔가 우대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지금은 젊은 사람을 좀 우대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제 젊은 애들에게 개놈이 쉽게 싸가지도 없고 가게 매출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조금 경험도 있고 좀 이렇게 적당히 갈고도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장자들을 원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 그게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거는 최근 10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30대 상용직 근로자들은 늘었대 1년 전보다 오히려 9만 3천 명이 늘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늘었고 젊은 사람들은 확실이 감소돼서 오히려 이제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20대 20대 이하 감소세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반대로 그런 그러면 넌 왜 질 좋은 일자리로 시작하기 어렵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대기업이 공채를 없앴잖아요 사실상 공채를 거의 다 없앴거든 그러니까 직무 경험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항목을 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증권사도 그랬잖아요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도 증권사도 옛날에 그나마 마지막까지 공채를 뽑았던 게 삼성증권은 그렇게 뽑았거든 근데 저희 증권사 비롯해가지고 원래 공채 뽑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냐면 이제 저처럼 이제 영업직들 중에서 영업 잘 안 애들 그런 애들 땡겨왔거든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저희 회사 저도 이제 만약에 직원으로 땡겨서 들어갔으면 정직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는 못하고 있겠지 그지 모르겠다 나도 근데 증권사는 근데 원래 어쩔 수가 없는 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거의 뭐 다들 잘라내는 분위기야 지금 금융권은 여의도도 그렇잖아 여의도 여의도 같은 경우도 막 그 은행원들 지금 다시 잘라내고 그나마 대행인 게 뭐 이제 은행권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3, 4억씩 받고 나왔잖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잘라내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직무 경험자를 선호한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이제 관련 직무 해본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같은 거 보게 되면 경력직을 원한다 뭐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경력직을 쌓냐고 이 쪽 같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인터뷰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게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를 또 해외에 이전을 하는 게 증가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현대차 같은 거 봐도 현대차도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차 노조들 보면 해외에 공장 짓지 말라고 데모하고 있잖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 뉴스에서는 미국 등 현지 생산해야지 혜택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좀 거지 같은 게 현대차가 미국 엘로바마에도 공장에 있거든 엘로바마에도 공장에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면 훨씬 더 비싼 인건비로 고용을 할 거 아니야 한국보다 근데 그렇게 고용을 하는데도 한국에 있는 명촌점이랑 명촌자동차랑 현대차를 비교하잖아 미국 쪽 엘로바마 공장이 생산력의 30%가 더 나온대 30%가 더 나온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몽구형님 빡쳐가지고 약간 벼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굳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지금 베트남 박린에 있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현재 베트남 사람들에서는 삼성전자 다니면 이거거든 진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선엽 아저씨 아 이 아저씨 오랜만에 보네 이 아저씨 좀 유명한 아저씨거든 신한 투자 이산인데 약간 깡패처럼 생겼는데 그 아저씨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된다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더 성장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반대로 큰 양질의 일자리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어 각종 SNS로 남들 잘 사는 것만 보면 그냥 무기력 소리나 아니라 좌절을 느끼는 것 같다 이게 제일 베트남 위에 있었고 반대로 취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면접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도 야 열심히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면접도 뭐 한 다섯 번 여섯 번 붙으면 이골이 나가지고 어차피 뭐 이게 그 뽀록으로 붙는 거야 이거는 막막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있었고 난 이게 노예들이 일 안 한다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러면 야 일하지 마 그럼 너 굶어 뒤지지 뭐 어쩔 거야 그거 맞잖아 그리고 기득권이 걱정하는 건 청년들이 아니라 지그들 폭등한 똥파트 풀 대출 땡겨서 설거지해줄 노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부정하기 힘든 게 약간 설거지 시키려는 게 눈에 보여 부동산 쪽으로 그치? 다음에 한 번 기회되면 부동산 얘기는 한 번 더 해볼게 그래서 일할 때는 일 안 할 때는 취업이 마려웠는데 취업하고 나면 퇴사 마련권 미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자체마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셔서 즐겨라 라고 했는데 난 한 번 가봤거든 가면 하 자꾸 할아버지들이 말을 걸려고 하는데 이거 인사 한 번 받아주잖아 그러면 와 말하는 게 끝도 없어가지고 조금 피곤해 복지관은 조금 피곤해 나는 좀 그래 난 좀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청년들이 착취당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안 좋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양질의 일자리? 누가 아무것도 모르던 너에게 편하게는 편한 좋은 일자리랑 억대 연봉을 주겠냐 그냥 놀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후자가 더 싫은 데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양질의 일자리 많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상 늘기는 힘들 것 같고 청년 인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쉴 것 같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예요 내가 일종일에도 얘기했잖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나 헬스장 얘기해줬잖아 헬스장 가기가 싫어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 가는 상태가 고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간단한 소율거리라고 좀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저희 방에 유튜브 라방 하면 걸어서 딸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걸어서 딸비 하면 돈이나 많이 벌어요 그러면 걸어서 딸비 하면 맨날 가까운 데 그래서 막 코를 떨어뜨려주는데 그래서 뭐 한 번씩 나가면 한 5만 원씩은 벌어오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뭐 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 해서 5만 원 벌었어요 막 이러고 들어요 그래서 아 5시간 해서 8만 원 벌 때도 있고 그래 생각보다 잘 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럼 내가 야 헌금 2천만 원 헌금이라 그러면 끝까지 헌금 안 해 걔는 그래서 야 내가 뭐 네 코 묻은 놈 빼뜨려 봤자 뭐 하겠냐 이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일하기가 힘들고 두려운 것들도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 한 달 동안 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하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쉽다니까 생각보다 뭐 이제 쿠팡 같은 데는 허브센터 항상 사람들 구하잖아 하루만만 나갔다 와봐 하루만 나갔다 오고 딸비 같은 것도 뭐 하루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정신상태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면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 임계점 이하로 뚫고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 수준에 한해서 이렇게 유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쉬었다라는 게 가능한 게 대한민국은 워낙에 빨대 꽂고 산 사람들 존나 많잖아 캥거루들 그러니까 지금 내 또래도 캥거루들은 난 존나 많이 알고 있거든 특히 여자들 되게 많아 근데 20대 애들이면 당연히 얹혀 살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사회 풍토도 청년들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다라고 말하면 나보고 또 준네 뭐라고 한 거네 알긴 아는데 근데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딸만 치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갖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중소기업 한 달 일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당장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가끔씩 일이라도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쿠팡과 허브센트를 나가면 노가다 일용직을 뛰듯 아니면 간간히 배달 배민 같은 거 도보 배달을 하든 자전거라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거 해갖고 사람이 이렇게 돈은 벌어야 돼 돈은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단돌이나 하에 해야 되거든요 진짜 성인이면 그 정도로 했을 때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자존감이 유지가 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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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시아